안녕하세요. 산타쿠르TV 페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가을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북한산 백운대 일출과 운해의 산행 가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운해가 생성되는 조건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북한산의 정상인 백운대 최단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운해는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가장 습한 계절인 가을에 자주 만날 수 있으니 올가을 반드시 환상적인 북한산 백운대 운해 보시고 힐링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산 일출과 운해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출발! 우선 운해의 생성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과 기온입니다. 환절기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습한 가을에 운해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교차가 10도 이상일 때를 노리시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습도가 90% 이상인 날입니다. 전날 비가 오후나 이른 저녁까지 오고 해가 진후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비가 온 습기가 대지에 갇혀서 머물게 되는 경우 다음날 새벽에 운해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산행 당일 새벽 습도가 90% 이상이면 운해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행 당일 맑은 날씨입니다. 전날 비가 왔거나 새벽 습도가 높다면 새벽 날씨는 반드시 맑은 날씨로 일출이 시작돼야 합니다. 이걸 흔히 역전층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야 하는데 햇살로 인해 상층부 기온이 더 높아 구름이 아래로 깔리며 운해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람이 초속 1에서 2미터 전후가 되어야 구름이 파도치듯 넘실넘실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은 주변에 호수나 강등이 있고 산높이는 높을수록 운해 생성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북한산이나 하남의 검단산, 남양주의 천마산 등이 일출과 운해의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운해가 잘 보이는 날의 조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최종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북한산 백운대에서 보는 운해는 환상적인 걸 뛰어넘어 황홀하고 신비롭습니다. 올가을 꼭 한번 모두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과 운해를 볼 수 있는 북한산 백운대 최단 코스인 백운대 탐방지원센터에서 백운대까지의 코스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에 가기 위한 최단 코스인데요. 백운대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 하루제를 지나 백운대 피소와 백운봉안문을 지나 정상인 백운대에 오른 후 일출과 운해를 보고 원점회기하였습니다. 총고리 왕복 4.3km 걸린 시간 휴식 및 일출과 운해 촬영시간 포함해서 총 3시간입니다. 자 이곳은 백운대 탐방지원센터 앞이고요.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한 30여 대 정도 세울 수 있고요. 주말에는 좀 일찍 차니까 일찍 오셔야 됩니다. 자 백운대 가는 길입니다. 야간 산행이나 새벽 산행 하실 때 길이 미끄럽고 울퉁불퉁한 길이 많으니까요. 항상 등산화, 스틱, 헤드랜턴 등 필요한 장비 다 챙기셔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한 산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5시 3분 하루제입니다. 이렇게 쉼터가 있고요. 쭉 직진하면 백운대 이쪽으로 올라가면 영봉입니다. 자 하루제를 지나서 백운대 가는 길에는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가파르진 않지만 그래도 내리막길이고 그리고 어둡고 길도 울퉁불퉁하니까 여기서 발목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스틱 꼭 챙기셔서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 5시 12분 백운대까지 1.2km 남았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하시고 가세요. 화장실입니다. 자 이 계단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북한산은 국립공원이라 계단이 나름대로 정비는 잘 되어 있지만 새벽에는 잘 안 보이고 매우 미끄럽습니다. 잘못 잇고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핸드폰 불빛에만 의존해서 새벽 산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반드시 헤드랜턴은 필수입니다. 아 보이시죠? 이 깔딱 구간을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을 올라오면 동이 트는 풍경이 보입니다. 아 이 아름다운 여명이 정말 사람을 힐링시켜줍니다. 자 5시 35분 백운 산장입니다. 이렇게 위령비가 있고요. 여기도 역시 쉼터가 있습니다. 천천히 쉬엄쉬엄 가세요. 이제 500미터 남았습니다. 백운 봉안문까지는 200미터 남았는데 그 이후 300미터가 굉장히 급경사고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꼭 장갑 착용하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압룬 구간만 오르면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입니다. 여기는 정말 반드시 이런 장갑 필수입니다. 오리바이입니다. 되도록이면 올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기 망경대도 보이고요. 이제 서서히 해가 뜨려고 하는데요. 서서히 아래로 운해가 끼는 게 보이시죠? 이 구간부터 진짜 위험하니까 장갑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2, 3천원짜리 사서 끼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접지력만 좋은 장갑이면 됩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아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일주일간 받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줍니다. 인수봉도 이제 아주 선명하게 눈앞에 들어오죠? 자 보시죠. 자 6시 2분 정상입니다. 자 이제 백운대 아래에 자리를 잡고 일출과 운해를 감상하려고 합니다. 새빨간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이 풍경은 정말 언제 봐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어떠한 웅장함이 있습니다. 막 떠오른 붉은 태양 아래로 운해가 생성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뜨거운 햇살로 상층부 기온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습한 대기가 아래에 갇히면서 아래에 머물게 되면서 이렇게 운해가 생성되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에 올라와서 이 멋진 풍경을 즐기고 영상에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더 올라올수록 정말 멋진 장관이 펼쳐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북한산 백운대는 바람이 심해서 엄청 춥습니다. 바람막이 옷도 잘 챙겨 입으시고 핫팩이나 장갑 등을 챙겨 가시면 정말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런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신 후에 빠르게 감으면 이렇게 운해가 파도치듯이 넘실넘실대는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가 구름바다가 되었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섬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북한산 운해와 일출 산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해가 잘 보이는 날의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보면 가을 일교차 10도 이상인 날 습도 90% 이상인 날 전날 비가 왔으면 더 좋고요 산행 당일 맑은 날씨 바람은 초속 1에서 2미터 정도 여러분 진짜 북한산 백운대에서 보는 운해는 환상적인 걸 뛰어넘어 황홀하고 신비롭습니다. 올가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산행길이 정말 경사가 급하고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갑은 필수 백운대에 정말 많이 올라가 봤는데 이렇게 백운대에 물이 많은 거는 처음 봅니다. 시원하고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길이 미끄럽다는 얘기니까 아주 조심히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산할 때 정말 미끄럽습니다. 정말 조심히 하산하세요. 7시 반 하루제입니다. 이제 한 20분만 더 내려가면 백운대 탐방지원센터 하산 완료합니다. 아 저 인수봉 보세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 7시 45분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4시 45분에 올라갔으니까 딱 정확히 왕복 3시간 걸렸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